뭔가 큰거 가야돼 큰거 잃든 간에 옷든 간에 어차피 신규제만 없을 것 같고 창월강검 복사 창월강검 복사 그때는 버그가 있는 날이 더 많았지 없는 날 보다 아 진짜 많았다 버그가 잠 안자고 버그한다 잠 안자고 잠잠을 한 번 폐식된다 이거 잠잠을 한 번 폐식된다 폐식된다 그 값은 버그로 쓸라고 아 이거 3D 암호 선파모른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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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가 스티브 강하진다 근데 하영아파가 잘해 아 끝났다 아 카이섬 2차 각성까지 하신거죠 저는 그 90 에픽 9셋이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나도 그 하나도 못먹어 보셨봤어요 무기는 창성 뭐였는데 케이터는 네이저 카나밖에 안하고 네이저 덤파기는 카자 밖에 안하고 고기좋아 아 천분은 카자 밖에 안하고 덤파기는 네이저 밖에 안하고 덤파기는 네이저 밖에 안하고 제가 10두씩 침고니까 렛츠 파운드 렛츠 파운드 렛츠 파운드 덤파하면 덤파 덤파은 카자 게임입니다 제가 덤파한 홀라이 게임 처음이다 분명히 그 뒤로 끄는 해본게 없어 섭몬 아 Berry 으흐흐흐흐흐하 으흐흐함 스피이이드 랜하이 어디? 아 랜하이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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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했잖아 옛날에 맞지? 싱가포르 MBC 대회 나고 싶다는거 빨리 포출해라 I WANTU 대회 여권도 없다 야 여권도 그냥 만들지 여권도 바로 준다 드디어 쫌타 어 쨔 컬코 시행자 얌 히이이이 자고 굿싱빛이 굿싱빛이 죽은 훌륭하지 야 이 글씨.. 와 가지는다 띠용이 꺼져 사실 MC 스티븐은 우수하잖아 그냥 골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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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퍼뜨 이야 통발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헴 이해의 차인다 아 그쵸 스티브 게임이 달라져가지고 버트 게임하고 스티브는 근데 멋있잖아 하트 컨셉이긴 한데 저런게 있잖아 킹오파도 있잖아 킹오파도 발 안쓰는 케이스 짜이 어른이 나오네 아 마지막 라운드 파트 와 와 으이 아 다메싸 맞는거 같애 킹오파스 있어 아우 아 많으시네 이 이 mbc 품팬 분들이 철폼 말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어 아 엌 아 월 월 월 월 월 스티브랑 할 때 그 1타 치면서 가드 밀면서 더킹 와서 2타 치는 거 있으면 파여야 되네 1타 치면서 가드 밀면서 더킹 와서 2타 치는 거 있으면 파여야 되네 1타 치면서 가드 밀면서 더킹 와서 2타 치는 거 있으면 뭘까 저게 저 두 캐릭스 팀이라서 대충 합니다 1타 치면서 가드 밀면서 5팀이 있어 더킹 와서 2타 치는 거 있으면 파여야 되네 1타 치는 거 2타 치는 거 1타 치는 거 아 아 레아가 발동이 안되는데 발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작단이도가 어렵다고 하던데 저거는 저거 인탈 밧덩이 다 다 모르는 가구를 하던데 이런거는 킹심이 이런거는 스티브 어퍼 같은 앉으면 됩니다 상단입니다 근데 중단인가 중단건으로 못잡아 앉으면 되죠 아아 1000만원은 자리가 많아졌죠 이상한거 궁금합니다 보통은 버킹 들어오면 자신있으면 앉으면 되고 아인데나 모자 끊어야 돼 작은 선지 암바 이런거 끊어야 돼 잔다고 야 이거 왜 안맞냐 아아아아 빍іт alum니까 에이 씨aryn 남한 맨에서 한올 엔그시 팬 난 엔그시 팬 한입 близ저것 널 우우 으우 어 안돼 아우 점점 깜짝이야 진짜 휫휠 다 해 아우 3대 업데이니옹 3D5를 안해도 제가 폴스 원했을거에요. 3D5는 옛날에 영화배우 광고했는데 Alive! 이 3D5는 얼마나 많아. 뭔지 알지? 그런가? 그런 맞지? 이만 콘솔을 많이 시작합니다. 어 콘솔을 안해봤지만 3D5 Alive는 안해봤어요. 뭔지는 안해봤어요. 슈퍼컴보이 우리 엄마 안사주고 하고 그런거 안해봤어요. 난 도망가달라고. 엄마 오락실 같게 제발. 집에서 하게 해줘. 난 그냥 오락실 같게. 제발 집에서 하게 해줘. 나의 유년시절은 오락실 밖에 생각이 안나네. 저도 웬만한 맘에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K.O. 진성 엠글이. 진성 엠글이. 진성 엠글이. 진성 엠글이다. 나..나중에.. 어.. 자식이.. 타달라면 다 죽고 가. 게임이. K.O. 내가 안하고 있다. 왜? 타달랄수도 있다. 타달랄수도 있지. 근데.. 물으면.. 물으면 상관없어. 야 아빠 던파하게 100만원어치 현질해줘이다. 던파가 뭐냐. 니 던파가 누구한테 배왔어? 던파가 누구한테 배왔어? 에어비스한테 배왔어. 그 사람 누구야 데리고 와요. 에어비스 템 좋던데. 아빠 나한테 템 이렇게 해줘.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요. 아빠 카드 줘봐. 이러면서. 1이네. 알겠어. 그럼 내 별풍선 1000개만 쏘게. 9개. 근데.. 그렇게.. 그렇게 안 돼. 상상하기 싫어. 아빠 에픽 많다면서. 그래서 내가 집에서 게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황익이라는게 있거든. 황익이라는게. 아예 안하면 잘 모를수도 있어. 아빠 1차 레압 내놔봐. 이러면서. 그거는 마누라 가방으로 바뀌었어. 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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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얘기 알겄나. 아 알겄셨나. 마누라를 뻗실때. 뭔가 피살자이 필요해. 피살자이. 산방이 필요해 산방이. 더 이상 유다를 만나면 되겠다. 야 입으면 끝이다. 고운이 나자. 백판기사에 무레어. 고운이 많다 하고. 야 15호 스쿨트 살았다 아이가. 고운 사업 8호. 그냥 벌게 아니고. 300만원이야. 300만원. 그래갖고 300만원. 그래갖고 300만원. 그래갖고 300만원. 너무 무리한거 아이가. 아니 나 원래. 피살자 못쓸거였나. 병원하면 피살자겠네. 피살자. 레이지 한참 막히면 어떡하던데. 아 피살자 못쓸였나. 아니 뭐 이런거까지. 사치. 아 이 남자 사치. 사치. 그러거든. 딱 철문찾아서. 그 센터백한테 같이 태우는데. 골라라 이라고. 골라라 이라고. 골라라 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 뒤로 덧밟을 다시 적어서. 노아마토록 할게 없더라구요. 벌거붓고 왔습니다. 원래 고려함을 입고 있었는데. 아 가방하고. 내가 왔다고. 당시에 고려함이 있다. 시선이 어마어마했다. 그게. 지금은. 오픈이 바꿔지냐 나. 어. 바꿔진다 이거. 근데. 힘신이. 평균. 어. 평균. 평균이지. 그나마. 구리압을 하는데. 100만원. 80만원. 그랬어. 구리압. 총 파는게. 200만원. 총. 15쿠킹. 서버에 몇살 줬거든. 그래. 2팔고. 골드. 8. 바로. 마누라 가방으로. 맛있겠지. 그래. 그래. 그래서.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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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갔다왔다 아니다. 어떻게. 한번너더. 한번더. 한번더. 아. 맞아. 우리 옛날에 피시븐은 가서. 덮어하면. 던파 이 사람 뭐지? 던파 그때 아프리에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할 때 아무도 안할 때 합이 되실 때 지금의 에어비스가 우리가 되겠네 랜 예스 9명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9명 많이 했어요 괜히 판시 갔다가 엄마들 건네가 오잖아 헬창수고 엘창수고 엘창수고 헬창수고 엘창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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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던파파빙기 그래서 내가 그때 던파 착권을 안해도 착권을 정할 수 있도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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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죽을 같은데 안 죽어 으아아아 안 죽을 같은데 응 안 죽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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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히면 못일인데 잘 짬바를 썼어야지 물 빠졌죠 아무것도 잘 안하죠 NPC 안한지 오래 됐죠 임마 안하니까 재미도 없고 이 같이 재밌는데 같이 시작했다가 친구가 저거 보면은 혼자 PC방 하는거도 하루이틀이지 아니 다시 전문가 금패는 열심히 안하나 금패는 쳐보지도 안하나 상상으로 오늘 분명한 아이템이 좋나 뭐든지 요새는 나 에픽으로 맞추려고 에픽도 하려면 또 돈지랄해야되잖아 그렇지도 않다 맥시멈은 돈지랄해야되 맥시멈은 돈지랄해야되 그 옛날은 오빠 아 요새는 헬만 도는게 아이가 요새는 조금 게이드만 돌아둡게 음 물 빠졌어 맞아요 물 빠졌어 이게 견질이 안되니까 견질이 안돼 왜 쩔을래 왜 쩔을래 사람들이 그니까 옛날에는 진짜 돈 받기 쩔 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부 다 키우려는 이유가 다 쩔하려고 키운거야 그렇지 두텐도 있지 맞아 숙제 그러다가 빨리 키우려고 시작은 쩔으로 받고 나 결국엔 지도 당해드라고 쩔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 게이만들이잖아 각인대고 자기템 대고 그니까 도시해봐요 덧받이 없었는데 돈을 못드라야 한격스러워 전부 다 그 거래부가 옷도 거래부가고 장비도 거래부가 아바타고 레아압아바타고 판투있잖아 아 근데 거래부가 복귀할때 다시 거래부가로 복귀할때 뭐 레아압아 싸게 팔대? 어 그냥 샀지 그냥 거래부가였어 왜왜 이벤트로 주더라고 요새 맞나 요새 다 거래부가 접었는데 돈이 없어 너네 접었는데 너도 챙겼다 아이가 한복 땡겼다 아이가 야 내 심륙하폼 못쓰나 그래 너무 운이 너무 오래갔다 내 팔 대팔 하셔야 됐어 내가 그거 갖고 있었건데 키리의 키리의 눈물인가 키리의 눈물인가 그 때 망했잖아 그 때 1차로 망했지 그 때 1차로 망했지 황금고위에 배를 갈라줬어요 배를 갈라줬어 배를 갈라줬어 배를 갈라줬어 배를 갈라줬어 샤워팀님 안녕하세요 Good guy H1 STICK DT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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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있었다 한글 밀랐어 그 때 제 친구를 다 잡았어 그 다음에 또 있었다 한글 밀랐어 전총근데 황금미아초 총팔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있었다 한글 밀랐어 전총근데 황금미아초 아니다 유니클을 다시 다시 밀버거를 딱 해갖고 다시 파는거지 황금미아초 아이고 탁콘은 아니지 탁콘은 아니지 내가 덕덕에 오른거지 탁콘은 아니지 맞아요 철장님 MBC 다 버거 먹는거지 탁콘은 아니지 우아 잘 막아요 우아 잘 막아야 이거 우아 잘 막아야 돼 저거 뭐야 그쵸, 제 내용할 때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제 내용을 많이 하는데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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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도 못띠오버도 저건 마가도 띄우고 좋았나 뭐 못띠지 저건 마가도 띄우고 좋았나 뭘로 띄우나 뭘로 띄우나 비야 밑으로 대학수 앞으로 그 18인가 그렇다 이거 그래 18인가 그렇다 이거 발동 느리다 느리지 뚝한거 15 아이가 아 어디오네 그거 그랬지 하이 엠비스 캐샨 엠비 하이 엠비스 I'm your fan from india 아하아하 인도에서 당세대 이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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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쓸드가지 딱딱 후룩두룩두 후룩두룩두 후룩두룩둣도 따가나나나 아 복싱 복싱 역행가 도시 알고 도시 도시같은데 복싱은 거 있다 아.. 남았을 때.. 아..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무타카나.. 아 조시는 바른문이 해야 되잖아.. 아.. 그러네.. 내 조시 보여줄까? 니 조시 내가 많이 봤지.. 아니 뭐.. 옛날부터 내 조시 많이 봤잖아.. 크고 아름다운 예쁜 조시.. 튼튼한 조시도 있어.. 지금 내 조시 보여줄까? 튼튼한 조시도 있어.. 요새.. 요새 조시 잘 쓴 상황들.. 잘 쓴 상황들.. 니 조시 좀 쓸 줄 알아? 나는 잘 못쓰는데.. 한 번 써보고 싶어.. 조시 한 번 써보고 싶어.. 니 이거 좀 쓸 줄 알아? 난 지금 조시 좋은데 니 조시는 별로일 것 같아.. 아 맞지.. 이제 힘이 빠진 것 같아.. 많이 빠졌지.. 레이지모드를 키워야겠다.. 속팔메트 하나 몰아.. 아.. 속팔메트.. 와.. 그래.. 아이템을 가야겠다.. 그래.. 튜닝해야지.. 튜닝해야지.. 튜닝을 드리마해줄 수도 있다.. 의학을 빌려야지.. 의학을 빌려야지.. 역시 조시는 강하고 봐야지.. 잘하고 봐야지.. 유아잉! 예에에에에에에.. 와.. 철권은 그런거 잘하네.. 와리가리지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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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역강등! 와리가리.. 저기는 클린한 방송이야.. 특히 나는 이 방에 게스트 올 때.. 내 조심 많이 보여주지 보고 뭘 하던데? 역시 에마제 답네요 역시 에마제 답네요 쓸만하네요 아이템 필요 없겠네요 와 그 필요 좋다 철저 님도 아제이니까 아 철저님도 아제 응 아제도 응큼한거 좋아 아 아 아 아 자 도망간 오 나 되나 되겠지 으아 패싱맨 양동이었는데 에 에 아이고있죠 아이고있죠 아 아 아.. 아.. 이게 더 약하다 우와 패치 썼다 탐버 썼다 아아아아아아 슬라이딩 할걸 아 안전하게 슬라이딩 할걸 아아아아아 야 아임 저런 사람은 그냥 양발로 놀아 나쁘지 않지 않나 누워서 맞잖아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그니까 양촌 상황일 때 아닙니다 뭐 다 재키라님이 재밌게 해주셔서 그런거죠 우체 다 놉니다 우리 집보다 편해 아이씨 집이 가방이 아무도 없는데 뭐 다 자고 있어 TV 광고처럼 그런거 아이가 아빠 아빠 또 놀러왔어 우리집에 또 놀러왔어 아냐 그건 아냐 그건 안좋은거야 그건 아빠 내일 또 놀러와 정말 좋지 않아 바꿔서 간거야 아직까지 그정도는 아이가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잘한다 딸내미 장난감도 많이 사줘 그래라 그래 너도 많이 던기고 간다 저것도 물줄을 하고 돼야되지 그래 아빠가 오면 좋은거라도 사준다 이 느낌이라도 줘야지 그래 이제 재우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거지 니는 그냥 한금고블린이 되야돼 흐흐흐흐흐흐 그래 외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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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벌이다 외벌이다 어 득템이라도 해야된다 니는 한금고블린을 해야 이것만이 살핀다 한금고블린이 맞습니다 철조님 아 이즈 아 이즈 우리나라 아버지는 열심히 살기다 열심히 갑니다 아 이즈 집에서 집에 있어야 주마는 가젓값이에요 주마는 가젓값이에요 받냐? 정하는 거 와 스타발라야 되는데 아 선전님 가젓을 가지만 확실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한 겁니다 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철도님이 살 가보면은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느낌이 꼭 겁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다이악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빨리 온 사람도 빨리 오고 늦게 온 사람도 늦게 오고 그런 차이인데 자기가 나빴을 때 아 내가 결혼할 때 될 것 같다 하면 결혼을 그렇게 노력하게 되거든요 라운드 4 저도 처음에 이거 친구 도와드렸는데 그때 딱 친한 친구도 얼마나 옛날에는 이제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이 바쁜 거라는데 이제 오서부터 결혼도 막 알을 챙겨 다 그 모습 다 보고 아 나도 결혼할까 싶어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해 결혼도 연애다보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하하 신비도 중요하지만 노력도 해야 돼 샤넬백 사야되라 그래 그 샤넬백은 피삭이가 써줘야되네 그런거 해야지 다 그렇거든 피삭이 써야돼 피삭이 써야돼 한방에 올인하고 이제 결론은 샤넬백을 사줘라 이거네 여자한테서 백은 중요하다 맞나 중요하다 우리한테 중요한건 뭔데 우리가 중요하다 자유 프리덤 그런거지 해피 이런거 아니다 샤넬백 사주니까 뭐라 그래 아 이런거 필요없는데 이라고 아니다 울스라 왜 왜 울었는데 좋으니까 오는거지 맞나 좋으니까 니가 살 능력이 안되는거 아는데 혹시 너무 부담스럽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거까지 이런거까지 어 이거 받았으면 이제 결혼해야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로의 상태는 약간 알까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럼 니가 씨여 야 이 남자 자기의 목숨과 같은 내 아바타를 팔고 그거는 모른다 어떻게 생기지는 모른다 어떻게 생기지는 모른다 어떻게 생기지는 모른다 우리 의사할지는 모른다 아니 씨 어떻게 하시는게 게임만도 하면서도 없는데 어 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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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지방하고 오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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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이가 결혼상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연애는 다 가능했는데 결혼상자만은 이게 오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구 개만같이 옛날 피지방하고 같이 가고 그래 그게 다 마지막으로 다 헤어진다니까 맞아 이제 헤어수는 안된다 해갖고 이제 그런게 있어 그래 야 같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야 야 야 야 야 야 우리가 겨울에는 봉사하고 여름에는 시행하는 거라고 그 들었을때 알고 싶어요 레압하면 가장 행복 보장 요새는 레압 팔아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옛날에 레압이 귀할 때 근데 지금은 기본 다 레압 아닙니까 레압 아니면 사람이 뭐 노아포도 지금은 6시대 아바타 진짜 유니크 아바타 안나오나? 상급 아바타 나올때마다 언젠가 레압 아바타 나올거라고 했는데 기억나서 기억나서 유니크 아바타만 아 아아 아 근데 하나 초점이 되면은 내가 수영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배우고싶은데 수영 괜찮아요 수영 괜찮아요 초보 수영 이수영? 아 그럼 이수영으로 스위밍 어 괜찮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수영을 하면은 처음에 배우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총을 배우고 근데 수영을 배우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배워할게 배워할게 이게 니 먼저 체험치로 가고 내가 또 기다리다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면은 이제 앞에 가까이 한번 수영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말 잘 안하지 이게 한 일주일 지나면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말투비는 아 호흡이 힘들다 뭐 팔을 느끼게 된다 내가 역시 뛰자니까 진짜 그래서 니가 그런거 가는구나 그래 아 내가 수영을 내가 그 진짜 결혼하기 전에 갔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어 결혼하고 가니까 바로 이제 뭐 아빠 둘인거 알고 말하니까 일단 대화는 안해주나 아 대화 많이 해준다 친한 사람 많다 응 여야도 모르는 수영이 여자도 많이 합니다 이 남자 그래 괜찮아요 진짜 침이 수영이 괜찮습니다 요가 발레 이런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은 대화할 시간이 없어 요가를 해봤더니 그니까 대화할 시간이 그니까 포션이 따라한단말 남았을때 자세 따라한거죠 그럼 힘들어 말 끊었지가 없어 근데 수영은 이따 이게 말 끊었지가 못하니까 기기시간이 있거든 그러다 같이 크는거 너무 어려워 반차게 했다가 호흡했다가 자유했다가 매영했다가 수영을 추천 수영이 문제가 여자가 문제가 수영을 하면서 여자를 만나는거지 그런거지 야 그럴거면 아줌마 만날거면 등산가는게 최고야 당연하지 니 나중에 나이점이 등산가는거 아니야 그건 앞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 앞에 있는 아무도 모른다 등산은 또 괜찮지 다양한 취미도 뭐 성취 10년뒤에 등산간답니다 근데 수영 등산은 좀 이제 그게 있어 옷도 좋은거 입어줘야되고 이런거 있어 보여준게 있는데 수영은 없단말이야 그냥 그냥 펜트에 담만 거치면 돼 근육질 몸매 그럼 더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상관없어 진정이야 상관없어 그 중에는 여다가 유암수만 일반 몸매도 상관없어 어차피 기성공은 어떻게 바로 하긴 뭐 배가 중요하나 툭튀나 중요하지 툭트리가 중요하지 맞아요 재킷샤님 수영 배운것이 연예인의 재밌들 맞습니다 여자가 그냥 많이 서면 어떻게 되냐 절대 서면 모른다 물밑이라서 운다 운다 몰라요 몰라 몰라 툭튀나 뭐가 승나는데 뭐가 서줘 그 있잖아요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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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세야 뭐 다 몇 센치냐 앰비션이 되면 자 보련들 오픈 툭튀 유암 유암 아 이씨 유암 으악 으아 대박 1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컴보가 땡니다. 추억의 콤보. 누구시죠? 빠너님 누구십니까? 내가 너무 고정해요. 맞아요. 밥 찬다는데 저렇게 날먹겠지? 복마인은 절대 날먹이 안해랬지. 아직도 날먹이 아니라 할꺼야 봉마이 이거 뭐 2타 커플하고 스탄그랜드 안풀어진다면서 막 그라고 거기에서 박치기만 써서 콤보 들어가고 아직도 그만 날먹이 아니라 할꺼야 유탄 노말히트에 뜨고 저번에 한번 나왔어 노말히트에 뜨고 노말히트에 뜨고 분노 등치 크니까 나락도 안 보여 그때 내 킹으로 계속 됐었는데 어떻게 이겼지 그때 조금 야 지금 비빌수도 없겠는데 월 봉마이는 장면의 스타일이다 흐흐흫 아 배경용 아우 그거네 포토존 등산 올라가면 저녁을 당겼잖아 음 씻고 말해 소가중 두 분 형제입니까 아닙니다 친구에요 친구 형제 아닙니다 닮았어요 니가 하단에 잘 때리는거가 몇 분이 잘 때리는거 같다 하닌거 다 봤어 오우 나는 하단승이고 난 이지만 본다고 아 아 내가 잘못 보수가 안쓰니까 쓰다가 한번 망했어요 내가 한번 쓸땐 했지 없는데 아 시원하게 생기십니까 아 시원하게 벗겨서 시원하게 벗겨서 저는 참고로 시원한 것보다는 시원한 것보다는 그 정도 저는 참고로 시원한 것보다는 비전하게 생기죠 비전하게 대선이 요즘 대션 많이 있어 비전이 밀고있나 보는데 대선이 수수로 비전이 좋아하더라 시원은 우리 부상쿠가 옛날에 있었다 시원은 끝났고 시원은 끝났고 좋은데이도 끝났고 우상도 몰라 광고도 많이 하고 이게 그게 뭐 큰 행사한다 이런거 하면 그 속에서 후원을 많이 한거 같아 좋은데이 시원은 몰라도 원래 시원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데이고 이번엔 또 대선이가 대선이 근데 대선은 별로 맛을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던데 따서 그 왁구 대장 봉준 그것도 대선 스폰 받았더만 아 맞나 그래 요새 대선에서 많이 무리는 것 같더라 친구야 그러는데 중요한거 점수 존나 많이 따고 있다 3연승 4연승 정승이겠네 이번판 이기면 하나 뜰걸 아 아까 리뷰어드 가는거야 리뷰어드 아까 아까 그런가 그래 할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아까 내가 강등 떴잖아 혼자 누구 했다 아니 옆에서 덤파 얘기 밖에 안하는데 알겠나 지금 니 머릿속에 덤파 얘기 밖에 없는데 덤파이 잘하고 있어 덤파이 잘하고 있어 칼라보드가 뜰수도 있겠지 으아 우와 잘생겼다 아 야 너무 많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람에는 안좋아 아는데 안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RRP지 아닙니까 그치에 얼마나 바람에나 해봤을걸 리니지를 해가지고 리니지를땐 말이라도 아무것도 안해봤다 여행 좋았당 에 철존되 건대답이지 아 건대 건대 하면 또 건대 건대가 바로 급이다 체크 뭐하노? 간다 건대 건대 판타지아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그건 말고 임마 건대 내 나라 그럼 거기도 건대야겠네 내 건대는 구이 역이었네 구이 역 구이 역 건대 아닙니까? 구이 역 건대도 거기있다 그래 그 판타지아 그 테이블 모드 판타지아가 구이 역 건대 판타지아 그 위에 그 고가도를 끌어야지 드라곤오프 드라곤오프 그 마이씨님 만남길이 정말 천연입니다 비퍼 비퍼 빠두요 덕판은 그 그죠 그 음악 그 제일 처음에 음악 드라곤 such 부따로 ту 르르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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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븐과드로 바로 뚜 거 있잖아요 범 빰빰빰 빰빰 등 예 observations 뚜둡뚜 바람을 가르는 내게 사랑이랑 가누무 바람이 나만을 떠나는 바나바르더 야, 같은 뭐 팔빗음같이 느낌 나지만은 뭐 패밀리 느낌 나지만은 재믹스는 느낌 나지만 아이들꺼 같아 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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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의 파워드 턴 마지막으로 랍! 랍! 드라곤 멘토 좋다 앰비신 드라곤 홈 할지도 몰라요 인마 하나도 번뜩이 없어 앰비신 가 얘기했잖아요 계급이 다가 아니다 계급이 다지 니는 계급이 뭔데? 아 계급이 다가? 계급이 다답니다 야 내가 키보드로 디스트로이는데 내가 스틱하면 계급 안나겠나? 다가오 하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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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베이지만 맞습니다 인마는 이십만큼은 바까맣게 그냥 베스트하게 되잖아 이십만큼은 이 내는거고 이십만큼은 이 내는거고 근데 뭐 뭐 열숭이면 그래도 잘 토했다는거지 뭔가 이십만큼은 아까 그거 안봤습니까? 그.. 그거.. 뭐고 그거 깐다리나? 이십만큼은 그냥 이십만 근데 몇대만큼은 죽을뿐이야 펭! MBC 펭도 합니다 아유 스멜 도신네도 155분이 더 여쭤네 아.. 누리의 시간까지 아 그리고 MRA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157명.. 거기서 띄우면 늘었네요 이만한 세계 업무 아프리카 아프리카 23명 24명 카카오 10명 학unden ika 오 엠비씨 레이 우룩한 일 지금 하는거 못봤습니다 근데 그거 좀 팬들이 원하면 할 수 아 철건kaziana 철건 유문했습니까? 정말 시스하셨네요 아.. 니가 니 카치아 좀 가르쳐주라 카치아 뭐 인나 나라를 똑같이해났라고 카치아 저는 카치아 안나랑 저는 똑같이합니다 벽콘 무조건 우정하니깐 똑같이해도 아우 같이 해냈어 저거 싸우면 그렇게 해냈어 인공 카즈야랑 좀 아인같은데 헤마자이님이나 카즈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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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진도 개발라고 가다라 인마 힝한 그냥 개발됐어 근데 지금부터 뭐 인마 카즈야를 하고 내가 키보드 카즈야를 이기겠다 다른건 뭐 카즈야를 이기겠다 개발랄짜랄 개발맛도 잘하는것 같아 무진 못 이기겠다 아허이 여기까지 합시다 2시다 하영아빠 수고했고 오늘도 2시 제 방송 2시까지 있기 때문에 얄짤없이 2시에 마감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해봤어 거기서 장학 nem